간통죄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간통죄 형사처벌 규정.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섭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이게 이제 2015년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인데 위헌이 된 거죠. 그래서 간통죄를 범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게 뭐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인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이런 걸로 가자는 거죠. 이게 개인을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어떤 성적 무슨 강압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그 다음에 어떤 내밀한 영역이라고 봐서 이거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형사처벌 규정 위헌. 그 다음에 혼인빙자 간음죄. 이것도 이제 위헌 나왔죠. 자 결론을 잘 중요해요. 그래서 간똥죄가 그 위헌 나오고 그 다음에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 나와서 그 성매매 처벌법도 이런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돼서 이제 이거를 좀 완화해 주는 어떤 취지가 아닌가 해서 그게 성매매 특별법도 이렇게 이제 이제 그 처벌하는 형사처벌하는 건 위헌이 아니냐는 막 얘기했는데 그건 합헌 나왔어요.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돼서 간통죄하고 그 혼인빙자 간음죄는 위헌이 나왔는데 성매매특별법 형사처벌은 그 합헌이라는 거. 자 그 결론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혼인빙자 간음죄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촬영 수사위원회에서 촬영하는 거를 허용하는 거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던 그 판례와 더불어 혼인빙자 간음죄 처벌 규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형법 종례 형법 304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해서 내가 혼인할 테니 뭐 오늘 밤 같이 있어줘 뭐 이런 걸로 위계로서 음행에 상습 없는 분열을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형사처벌한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건 법률종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는데 남성이 위계,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약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이 자제돼요. 둘이서 하는 거고 속성상 남녀간의 애정행위 이런 거는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혼인 빙자하는 걸 이 과장으로 봐줘서 이거 내밀한 영역인데 여기에 국가에서 형벌로 처벌하러 들어가는 게 좀 과하다고 봐서 위헌이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 특히 기억하실 거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요게는 좀 굉장히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보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러니까 자기는 그 시체를 기증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고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생전에 내가 그런 의사를 표현한 바가 없음에도 해보용 시체로 제공. 이거 굉장히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위헌 나왔어요.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체가 다 밝게 밝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치매의 최소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치매.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나오죠.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에 대해서 혼재판례가 기본권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 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 평가할 수 없고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거죠. 이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자 이게 보통 보시면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계속 살아계시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과정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의식만 살아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상속이 되게 되면은 이게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 회사 자체가 막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만약에 살려두게 되면 그 당사는 얼마나 괴로울 거야. 그래서 그 임박한 환자는 만약에 그 전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바탕이 된 거죠. 그렇게 생물학적으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 뇌사설이 됐건 아니면 맥박종지설이 됐건 죽음, 판명 저까지 의심만 있는 상태에서 거동도 못하는데 그냥 너무 과혹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임박한 환자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어떤 자기결정권을 비록 생명단축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한 내용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 근데 이거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에 가난한 법률로서 그걸 보장해야 되느냐. 이건 다름이에요. 기본권이긴 하지만 지금 아직 이 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입법 부작위가 위원인가 여부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법,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바람직한 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헌법 해석상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 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법 부작위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내어로서 보장되지만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의무가 국가에게 명백하게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거. 기본권성은 인정되지만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예요. 중요한 판례죠. 셋째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둘이 충돌한다고 봤죠. 그래서 기본권 충돌 기본권 A의 기본권과 B의 기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익형량 그 다음에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 근데 보통은 이것도 보호해줘야 되고 이것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규범조화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양보해서 양 기본권이 다 발현될 수 있도록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더 우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하위의 기본권을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흡연권하고 혐연권이 있었죠. 그래서 요 두 개에서는 혐연권이 더 우위의 요거는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이런 데서 도출되지만 이거는 거기에서도 도출되지만 건강이라든지 어떤 생명이란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우월하다고 본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규범조화적으로 그랬을 때 종례에는 인부의 자기결정권하고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인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낙태죄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낙태 행위를 형사처벌 하더라도 인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규범조화적으로 봤을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자기 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봤었어요. 종례 이건 이제 옛날 판례예요. 자 근데 이제 이 판례가 2019년에 변경되죠. 가장 중요해요. 2019년에 났던 가장 중요해요. 자 변경된 판례는 자 일단 마찬가지로 자기 낙태죄 조항은 임실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례는 중요한 사항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 기억을 해두세요. 기본권의 충돌이 아니라고 봤어요. 이거 학설에서 막 비판해요. 근데 왜 아니라고 봤냐면 기본권의 충돌이 문제되는 영역은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어떤 뭐가 어떤 충돌되는 어떤 상황 여기서 아까 보면 인부의 자기결정권이나 어떤 태화생명이 이렇게 충돌되는 상황인데 아직 입법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되지 않았을 때 요렇게 기본권의 충돌 우리 문제에 대해서 뭐 규범조합을 해석을 하든 이익형량이라든 요렇게 이게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입법이 이루어지는 거고 일단 입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냥 과잉금지원칙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 입법이 이루어지곤 않는데 무슨 기본권 충돌이냐 이거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아주 많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과잉금지원칙으로 판단하면 들어간다 실제로 기본권 충돌에서 규범조합 해석할 때는 이 과잉금지원칙으로 비례원칙으로 하니까 요게 이제 누가 주장했었냐면 한수은 교수님이 그 노란색으로 된 두꺼운 헌법책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요거를 받아들인 듯 하다라는 요 판례의 평석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사하는 국가의 태화생명보호를 위해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유비한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지 임신한 여성이 자기결정과 태화생명과 직접적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충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법무사에서 이게 나왔을 때 이게 뭔 말인가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게 법무사에게 바로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낙태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임신한 자기결정권과 태화생명권의 직접적 충돌이 문제되므로 그래서 틀리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이거의 평석으로 서울대 전사경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제가 말한 거 잘 따라오세요 기본권 충돌은 입법 단계에서 혹은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돌하는 두 기본권을 조정하는 원리이고 일단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냥 과잉금지원칙으로 적용만이 문제될 뿐 기본권 충돌 논의는 불필요가 무의미하다 한수웅 교수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헌법 불합치 의견은 자기낙태 조항이 임신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위반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임신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직접적 충돌을 해결하는 사안으로는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앞에서 본 학서 한수웅 교수의 학서를 비판을 수용하는 듯한 설치 를 취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권 충돌에 관한 종래 헌법재판소 입장과 명백히 구별하는 것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라고 전선생님 교수가 이렇게 평석을 하신 거예요 법률신문에 실린 걸 제가 타이핑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 그래서 이렇게 출제됐을 때 당황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학계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임신 22주 내로부터 독자적인 생존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낙태를 고전에는 독자적 생존이 어려울 때 이렇게 낙태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22주 전후로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 동시에 임신 유저 출산 여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독자적 생존 전에는 좀 인정해 줄 수 있잖아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 시기에는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수산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이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기 낙태죄 조항은 22주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특히 사회적 경제적 사회도 포함해서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여성의 임신을 유지하면 출산을 강제하고 있다 요 면에서 위헌성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 일률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이 제한한다는 정도가 매우 크다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을 갖지 못하고 법익균형성 원칙도 위반하였다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반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계속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그 임무의 그 자기 낙태죄가 그러니까 이제 헌법 위반 된 뿐만 아니라 의사 낙태죄 자 업무상 동인 낙태죄와 이제 의사 낙태죄 의사가 업무자죠 그 직업으로 하는 자 그래서 업무상 그 임무의 동의를 받고 그래서 업무상 동인 낙태죄 이 사람도 의사의 업무상 동인 낙태죄 처벌하고 있는데 자기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되면 업무상 동인 낙태죄도 헌법에 위반된다 이걸 처벌하는 것도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 둘은 대항범인데 자 이런 말 나오면 좀 어렵죠 그 형법을 공부하자는 자 잘 따라서 그냥 저랑 가볍게 보시고 이렇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지문을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에요 자 필요적 공범 구성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2명 이상이 참가해서만 실행될 수 있고 1인이 단독으로 실행이 불가하도록 규정된 공법 형태 예를들어 내란죄 소요죄 수례죄 종례 간통죄 그럼 예를들어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다중이 폭행협박 또는 송계행위를 한 자는 뭐 이렇게 처벌한다 다중이 집합하여 구성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2인 이상이죠 이런 범죄인데 요 종류에는 집합범하고 대항범이 있어요 대항범 필요적 공범의 한 종류다 그럼 집합범은 뭐냐면 다수 행위자가 동일 목표를 향해서 자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협박을 해서 뭐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게 한다라는 이런 소요를 동일 목표를 향한 집단적 공동의 이런 거 특수절도죄 2명 이상이 절도하러 들어가는 거 동일 목표에서 절도라는 근데 대항범은 뭐냐면 동일 목표를 향하는 게 아니라 대립방향의 행위 통화의 동일 목표 예를들어 수례죄와 증례죄 나는 주고 저 사람은 받는 거죠 주고 받고 대항적으로 마찬가지로 자기 낙태죄와 업무상은 동일할 때 업무상은 이제 의사라는 얘기에요 그 인부가 낙태하고자 하는 사람이 혼자 할 수도 있는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제 병원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렇게 낙태해주세요 할 때 상대방 의사가 대립 방향으로 그래 해주겠다 그러니까 요런식 요게 이제 대항범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데 여기서 근데 이런 경우라면 대항범으로 임신한 여성이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분야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의사 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 대항범 이런 의미 그래서 이 법무사에서 이거를 그냥 물었어요 그래서 대항범위로 의사 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의 필요성과 잠정적인 필요성 자기 낙태죄 조항과 의사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게 형사처벌 전면적 일률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아까 22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자체가 모든 경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2주를 기준으로 그 전이라면 독자 생존 가능성이 없을 때는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단순 위헌 결정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 결정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의량이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입법자는 결정 가능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 가능 종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입법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 불합치 그 다음에 계속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자 이 결론까지 자 그 기본권 충돌에 대한 이해의 변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낙태죄 판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로 그 사례형 대비하시는 분들도 아까 이제 그 기본권 충돌과 관련된 그 전상현 교수 그 논문 싹 이렇게 인용해주면 그 점수 이렇게 주고 싶겠죠 자 그 다음에 담배의 제조위 판매에 관한 규율하고 있는 구담배사업법 자 이거는 좀 그 국가 정책적인 어떤 이렇게 세금과 관련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위헌으로 판단은 굉장히 어렵을 거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이게 이게 특히 이제 임산부라든지 폐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담배로 인해서 이거 하는데 이런 사람들 보호할 국가의 보호물을 이게 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렇게 쭉 하면서 근데 이제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무에 관한 과소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생명신체에 안전한 것을 침해왔다 볼 수 없다 이제 좀 세금과 관련돼서 좀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첫 판례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일협정 체결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국민단 모든 청구로 동일 발생한 사회에 기인한 것은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요거의 해석이 일본측의 해석하고 한국측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 다른 해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되는데 그 나서지 않는 그 부작이 제가 이제 앞에서 첫날 뭐죠 2011년에 판시를 했어요 근데 2006 이게 사건 번호죠 2006년도에 받아서 2011년도에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부작이가 해석을 그러니까 배상청구 소멸된 지 여부에 관한 한일해석상 분쟁의 해결 절차로 나가죠 5년간 나가자는 그 부작이가 위헌이라고 자 첫날 했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판례인데 사안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게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이게 무슨 의미에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공소를 냈는데 피해자로 하면 상해 거의 불구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피해자가 다투는 거죠 이게 형사처벌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과실 막 이렇게 해서 나같은 이렇게 불구가 된다 이런 사람이 속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국가가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다투는 건데 일단 위헌이라고는 했지만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자 결로부터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그 다음에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위헌이라고는 했어요 245페이지에 관련 부분에 제가 이 판례 소개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고 대신에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했다고 보진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건 법률 정황을 두고 국가가 일정한 교통사고 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의 전반적인 위험으로 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절하고 유효에게 보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뭐 그런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을 잘라줘 위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해서 위헌이다 결론은 맞는데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거 대신에 이런 재판절차 진술권 형사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라고 그래서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거 중요해요 태아가 사산 죽어서 출산한 거죠 이때 태아 자신에게 불법적인 생명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원래 태아는 태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명권 특히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민법상으로 예를 들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뭐 이렇게 국가의 어떤 이런 생명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면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에게도 일단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거 요게 중요하죠 생명권의 생명은 태아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제 과서보호금지원칙 기본권 보호의무에 과서보호 기준으로 이제 심사하는데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순환을 달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생명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순환을 달리하자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이거 한번 볼까요 형법은 생명 단계에 따라 살인죄, 영화 살해죄, 낙태죄로 구분해서 생명 침해를 구분해서 처벌함으로써 보호수단을 차별화 무슨 말이에요? 살인의 전속 살해죄에서 살해한 자는 살인죄를 범해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생명의 단계에 따라 자, 영화 살해죄 태어나자마자 고기에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 영하를 살해한 때는 10년 이하 여긴 뭐 사형 무기 다르죠? 처벌 낙태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자, 생명의 단계에 따라 살인죄, 영화 살해죄, 낙태죄를 구분하여 생명 침해를 처벌함으로써 보호수단을 차별화 다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아까 봤죠?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순환을 달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봤고 그래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반드시 노출되는 단계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근데 요거를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근 판례죠? 최근 판례인데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는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와 사용을 금지 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 금지 조항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청구인들의 판매하려는 사람은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는 여부가 문제되고 제한되는 기본권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죠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치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완전히 뽀개가지고 이걸 이제 그냥 배출할 수 있도록 이게 팔리려고 했는데 이제 금지를 한 거예요 분쇄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거나 청구인들은 제한되는 기본권이 직업의 자유 그러면 사용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받아 제한되는 기본권 기억에 두시고 자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련돼서 그 좀 중요한 판시 내용인 거죠 이거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출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땐 계속 출제가 될 거고 자 이게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대비하시는 분들도 이걸 좀 쓰실 수 있으면 좋아요 한번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는 거예요 헌법 처음 공부하실 때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라는 말이 참 안 와 봐요 그래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객관적 가치질수로서의 성격 근데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은 공권 국가에 대한 어떤 이 개인이 갖는 어떤 공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공권 사건이 아니라 공권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본권에 보통 기본권이 인권 인권선언 인권 자유 막 이런 거 국가 대국가적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 닿는데 기본권이 객관적 가치질수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참 안와 닿아요 자 객관적 가치질수 한번 저하고 한번 한번 봅시다 질서 질서 뭐 그러니까 꼭 법학뿐만 아니라 뭐 사회과학 서적을 보시다 보면 질서라는 단어만 지켜야 된다 규범 이런 거와 관련 질서 지켜야 된다 가치 자 가치는 보통 주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충, 효 유교에서 아니면 성냥 이런 데서는 인의 예지신 그 중에서 나는 공자 아니면 인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 맹자 의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가치라는 거 는 통상 주관적이네요 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사이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 가치라는 가치질서라고 할 때 객관적 가치 가치는 주관적인데 객관적 이건 모순 형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객관적이란 말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가치가 그럼 뭐 하겠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적인 가치 그게 있으면 사회 통합으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 그 가치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게 이제 통합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가 있을까요 수 백 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해왔던 기본권에 어떤 뭐 신체의 자유부터 쭉 기본권 나열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있는 언론 출판에 자유로야 되니 뭐 거주의자유에 자유로야 되니 그런 것들 자유 그 다음에 평등권 평등원치 뭐 인간의 존어 그러면 이제 인간의 또는 박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 생명권이 기본권이 있으면 생명 그런 기본권에서 기본권에 투영된 이런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 평등하게 사람들 대해야 된다 인간의 그 다음에 생명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런 가치들은 개개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인정 중요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가치 이런 거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된다 이게 객관적 가치 질서의 성격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가요 이게 기본권에 대사인적 효력 원래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과세를 부과한다든가 뭐 어디 군대에 막 이렇게 한다든가 의무가 아닌 상태에서 막 군대에 보낸다든가 이러면 이게 막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지 마라 불필요하게 과세하지 말고 뭐 형벌을 가하거나 그것도 법정 절차를 체포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국가의 개인에 대한 이런 건데 대사인적 개인과 개인 이게 왜 문제였냐면 거대사인의 등장 예를 들어 거대 언론사 여기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개인의 어떤 명예를 막 어떤 기사로 인해서 그러면 이 거대 언론사하고 개인하고 이게 힘의 대결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사적 자치 영역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렇게 거대 언론사에서 개인의 명예가 심하게 침해될 때는 힘이 상대가 안될까 국가가 여기 개입해라 이게 기본권의 대사인적 들어올 때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어떤 매개조항을 통해서 뭐 그다음에 민법상에 있는 무슨 그런 불법행위 조항이라든지 신의칙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통해서 국가가 개입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언론 출판 거대 언론사에서 이 사람의 기본권이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명예는 그러니까 인격권이 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왜 들어와요 기본권은 국가에도 미치지만 아까 객관적 가치질서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개인들도 그러니까 국가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이걸 이제 방사효라고 그러죠 자 이래서 4인간에도 기본권이 효력이 미친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객관적 가치질서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그 아까 그 거대 사인에 의해서 뭐 이렇게 생명 신체라든지 이렇게 기본권이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기본권이 이렇게 침해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국가는 이 사람의 어떤 생명신체뿐만이라든지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해라 그래서 국가는 기본권이라는 게 대국가적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4인간의 문제가 될 때 이렇게 개입해라 요게 기본권 보호 의무라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는 주관적 공권으로 기본권 으로 주장하는 거고 기본권 보호 의무가 문제되는 거는 개인에 의해서 다른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 국가가 들어오라는 요게 기본권 그러면 요것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기본권을 서로 지켜야 된다라는 가치질서성이 발현된 게 기본권 보호 의무라는 거죠 자 요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장영수 교수님 헌법화 책에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장영수 선생님이 워낙 수업을 이렇게 졸리게 하셔가지고 그 저는 헌법을 잘 안 들어갔는데 헌법 교과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 너무 잘 쓰셔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이게 기본권 가치질서성과 관련된 여기가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보시면 가치의 객관화와 실정화 왜냐하면 객관화라는 논의가 되는 건 주관적 가치라는 게 주관적인 그래서 인류사적 보편가치로서의 기본권 잘 보세요 가치와 관련된 문제의 어려움은 가치가 주관적성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의 문제가 법적으로 정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에 따라 다른 형태로 형성된 주관적 가치관념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가치의 객관화는 주관성을 띠는데 객관화하려면 결국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인정하는 가치 즉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며 따라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확보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인류사적 경험을 통하여 확인되고 정당화된 기본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가치의 객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객관화된 가치는 무엇보다 오랜 역사적 경험과 투쟁성에 확보된 기본권 가운데 우리는 기본권의 형태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자유 평등이 보장 가운데서 인류사적 경험의 심전물로서의 근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권 아니 못합니다 생명권 자유의 보장과 실현 각종 자유권 평등의 실현 등 각종 개별 기본권의 형태로 헌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 가치짓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본권 보험 이거는 이제 김학성 교수님 교과서에서 가정문장인데 기본권 보험으로는 사인의 위법한 기법권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에 대해 기본권을 보호 국가의 의무 기본권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침해 주관적 공권으로 성격을 갖는 기본권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유를 보장하며 동시에 객관적 원칙 규범 아까 봤죠 객관적 가치질서 원칙 규범으로서 사인의 침해에 대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게 사인이 침해할 때 그래서 기본권의 방어적 성격으로는 제3자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생명 신체대인 보호를 보호할 수 없다 방어권은 국가에 대한 효력이기 때문에 그 사인이 이렇게 침해해 올 때는 방어적 성격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문은 객관적 원칙 규범 즉 객관적 가치질서에서 성격이 긍정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질서의 성격은 객관적 기능을 가짐으로써 사인 상호간의 관계까지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주기 때문이다 아까 뭐랬어요 방사요 자 이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교과서로 공부를 하시던 간에 이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책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거기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문을 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치매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건처럼 국가가 직접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 의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여부 위반되지 않는다 국가가 직접 할 때는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되지 않아요 사인이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그래서 그게 시험이 국가 8급 문제가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보시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치매로부터 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문제 되지 않는다 이걸 그대로 지문으로 따서 온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드린 그 의미예요 자 이거 자료로 다 제가 타이핑해서 이렇게 드렸으니까 잘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헌법 10조와 관련된 헌재 판례들을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3 2 2